안녕하세요. 갤러리에서 저 현재 갤러리입니다. 갤러리에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SD 카드로 옮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질문한 분이 있어서 동영상 강좌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현재 갤러리죠. 갤러리 사진에 보면 현재 이게 삼성 스마트폰이라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LG나 애플은 또 구조가 조금 다르죠. 사진 이런 것을 현재 대부분이 내 디바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C 드라이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SD 카드에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이 앨범 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삼성 스마트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뇌 파일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뇌 파일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내장 메모리가 있죠. 내장 메모리가 있고 SD 카드가 있는데 내장 메모리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SD 카드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내장 파일은 삼성 스마트폰은 내장 파일로 되어 있지만 LG 스마트폰은 파일 관리장인가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기능은 비슷합니다. SD 카드로 먼저 들어갑니다. SD 카드 보시면 아래쪽에 보세요. 29.71GB 총 그 중에서 22.81GB를 썼다 이런 뜻입니다. SD 카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저는 SD 카드에 여러 가지 폴드를 만들었는데 먼저 SD 카드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옮기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책 상단에 3인 쪽에 점색이 있는 거 세로로 있는 거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세 폴드 추가가 있죠. 이 세 폴드 LG 스마트폰에서도 이 세 폴드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세 폴드 추가를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 폴드가 SD 카드냐 혹은 내 디바이스이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저는 SD 이렇게 치고 그리고 이 사진 그 다음에 점 찍고 동영상 이렇게 폴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SD 카드로 네 디바이스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이루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퇴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일 하단에 보세요. 제일 하단에 SD 사진 동영상이나 폴드가 생겼죠. 근데 이 속에 사진이나 동영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 사진이나 동영상을 여기 하나는 옮겨 놔야 됩니다. 갤러리에서 이와 같이 SD 지금 조금 전에 만든 SD 사진 동영상에 이 폴드를 그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갤러리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important 이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일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앞쪽에 V 차 체크됐죠. 이 파일을 아까 만든 그 폴드에 복사를 해 두겠습니다. 이동하지 않고 터치하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점 세 개 있죠. 가로로 가로가 아니고 세로죠. 이걸 터치해서 이동하지 않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딱 누르면은 이렇게 내장 메모리 하고 SD 카드를 합니다. 우리는 SD 카드에 대해 지금 복사를 할거죠. SD 카드 누르고 아까 만든 그 폴드를 찾아갑니다. 여기 제일 아래쪽에 있죠. 보세요. 아래쪽에 SD 사진 동영상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연계 연계라는 글자 보입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제일 위에 상단에 보세요. 완료가 있죠. 그리고 최 하단에 보세요. 이미지 한계를 선택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까 사진을 하나 선택했죠. 그리고 완료를 터치합니다. 완료. 최 상단에 보세요. 오른쪽에 완료 터치합니다. 터치하니까 여기 보세요. 젤비 보세요. 내 파일 SD 카드 SD 사진 동영상 폴드에 이 사진이 하나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갤러리로 갑니다. 이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복사했으니까 조금 전에 그 파일이 젤비의 언어로 뜯죠. 여기에서 있는 사진을 사진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동을 이동을 해야 되죠. 내 디바이스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10번만 1번만 터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아나운서 있죠. 00 아나운서 거기에 4라고 해놨죠. 이 폴드 전체를 다 이동할 수도 있고 이걸 터치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이런 것을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여기 위에 동그라미 있죠. 여기 생깁니다. 여기 터치하면 한 번 더 터치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동영상 제외하고 사진만 이렇게 두 개 선택하겠어요. 이걸 이제 SD 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삭제 상단에 보면 삭제 있죠. 그 옆에 점색이 있잖아요. 세로로 터치해 가지고 앨범으로 이동 있죠. 두 번째 줄에 앨범으로 이동을 터치해서 쭉 찾아갑니다. 아까 내가 만든 SD 카드의 사진과 동영상 폴드를 찾아갑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제일 위에 보세요. SD 사진 동영상 폴드에 있죠. 아까 우리가 SD 폴딩 한다는 그게 1이라고 써놨죠. 아까 사진 하나 옮겼잖아요.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아까 조금 전에 그것이 그리로 이동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어요. 저 위에 상단에 화살표 옆으로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그리고 아까 앨범을 선택한 다음에 사진이 아니고 앨범을 선택한 다음에 그 폴드를 찾아가 보겠어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쯤에 SD 사진이라고 보이죠. SD 사진 그리고 거기에 보면 New Any W 보이죠. 이대로 이동된 겁니다. 이대로 이동된 겁니다. 터치해 볼게요. 보니까 저 위에 보세요. SD 사진 동영상 폴드 보이죠. 거기에 아까 이것과 이것 두 개를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이렇게 이동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파일에서 우선 들어가서 초기 화면 여기에서 SD 카드 있죠. SD 카드에 대해서 폴드를 만듭니다. 폴드를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에 사진을 하나 이동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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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갤러리에 가서 갤러리에 가서 갤러리에 가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그쪽으로 갤러리에서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내 디바이스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SD 카드로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내 디바이스에서는 공간이 확보되겠죠. 제정 공간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 갤러리의 내 디바이스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SD 카드의 폴드를 만들어서 옮기는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